네, 대통령 선거에서 진 뒤에 민주당이 갖고 있는 화두는 변화입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위협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안보 행보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변신이 진정한 변화임을 입증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뭘까요? 민주당의 황종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굉장히 임박했고 국제사회가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연평도에 갔고 어제는 또 기사를 보니까 청주 지역에 있는 전투비행단을 방문했습니다. 연일 안보 행보가 이어지는 건데요. 민주당 안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른 스탠스가 생기는 겁니까? 어쨌든 민주당의 지금 문의상 비상대책위원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작 좀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걸. 그랬더라면 대선 때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선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북 유연 정책이 근본적으로 재성찰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게를 한 개도 아니고 수 개 가지고 있고 3차 핵실험이 임박해 있고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이 이제 대북 정책 또 안보에 있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 이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또 저희들이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민주당의 변화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고 저희도 이제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3차 핵실험을 앞둔 때니까 안보 문제와 관련된 변화에 관해서 3가지 한 궁금증을 저희가 한번 여쭤볼게요. 3가지나 되세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클릭을 표방을 했었는데 뉴민주당 플랜도 사장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김효석 의원이 얘기하셨던... 뉴민주당. 네, 뉴민주당 플랜. 그런 게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그냥 정치 이벤트다. 국민들이 화가 나 있으니까 그러고 마는 거다.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어떠십니까? 이제 저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가 국민, 일반 여러분들의 생각과 염려와 이제 민주당 지도부, 그걸 우리가 그냥 당심 한다면 당심 사이에 상당한 거리, 괴리가 늘 존재한 게 아니었던가.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이제 국민과 화해해야 한다는 얘기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시대와도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화해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민주당에서 대북 평화 안보 선언을 냈는데 거기 보면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국민 화해 협력 정책이 정말 절실한 겁니다. 국민의 민심과 민주당의 당심이 불일치하면서 늘 국민들로부터서 믿을 수 없다, 불안하다. 그래야 표가 엉뚱한 대로 가게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뭘까? 저는 참 이게 많이 생각을 해보고 안타까워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영입 과정에서라든가 또는 공천 과정에서 주로 시민사회를 주도하였던 또는 과거 학생운동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또 비례대표도 주로 그런 선도적인 노력을 하던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전향적인 생각을 갖기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일반과는 우리가 영입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이념적이랄까 생각의 편향성이 점점 강화되는 쪽으로 민족이 와버렸지 않나. 그러니까 점점 그 거리가 좁혀져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거리가 생겨나는 이런 것이 저는 2002년 이후에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충분히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뉴민주당 플랜도 나오고 또 이번에도 노선 변경에 대한 얘기도 제기가 되고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안보 이런 문제는 바로 그런 어떤 반성적이랄까 거기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시도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람직하게 적어도 황주영 의원이 보는 한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시도가 긍정적이고 일회성 이벤트를 볼 수는 없다. 일회성 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수의 민주당의 지도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약간은 좀 편향성이 있는 분들이 다수를 점화하기 때문에 민주당 내의 세력교체, 민주당 내의 임무교대, 민주당 내의 작은 정권교체의 성공을 못하면 다시 일회성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있으나 쇼는 아니다. 쇼는 아니다. 쇼는 아니죠. 그러라고 보시는 것도 좀 아니시잖아요. 아닙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볼수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누리당의 이중대라는 비판이 나오면 야당의 존재의 이유는 선명성일 수도 있는데 혹시 저런 비판이 나오지 않을까 우클릭한다는 건 대북, 대북한, 또 안보, 이런 측면에서 세누리 이중대라는 말, 저는 오늘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죠. 노동당, 북한 노동당 이중대라는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세누리당과 민주당이 여야가 대북관계 또는 대북정책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는 사실상 차이가 지지 않는 그래서 국민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얼마든지 차별적인 우리의 모습을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득표를 고득편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보와 관련된 새로운 시각 대표적인 게 제주 해군기지 얘기인데 관련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선 내내 얘기가 있었는데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인가? 왜 지금 이제 지난번 국회에서 연말 연초에 예산안 통과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여야 합의로 몇 개의 단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행해가는 과정이고 크게 보아서 민주당은 민주당이 지금 확정적으로 뭐라고 하기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또 제주도에서 선정한 전문가들이 1차 2차 지금 우리 시뮬레이션 검증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5만 톤의 여행 크루선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거 해서 오케이 안전하다는 것이 이제 입증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랬을 때 민주당이 좀 통 크게 그걸 받아들였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자체적인 한 번의 검증 단계를 갖겠다. 이런 것이 지금 있는데 그건 꼭 그걸 전면적 재검토라기보다는 그 약간의 신빙성에 대해서 시민 사회라든가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 논란을 잠재워서 공사와 기지 건설의 정당성을 좀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검증을 한 번 하겠다. 이런 걸로 지금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열린 마음 조금 열린 걸로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보와 관련된 민주당의 생각을 여쭈었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안보에 관한 아마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시나 한 말이겠지만 노동당 이중대라는 말 그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강한 안보 협력을 위해서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중대라고 해도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괜찮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정말 대북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북한이 이제 핵 문제, 핵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의 어프로치, 우리의 접근 방식, 우리의 정책이 과연 타당한 것이었냐. 이걸 근본적으로 한번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15초 시간 드리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문재인 후보 대선 패배 책임지고 의원적 버려라. 이런 요구하셨죠. 그랬습니다. 대선 전에 사실은 국회의원직 던졌어야 됩니다. 그런 건이 많이 했습니다. 그때 못했습니다. 그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 대선 패배 직후에 사실은 국회의원직 던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국회의원직 던지는, 책임지는 모습, 보이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미래의 재기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국회에서 보자고 답했다고 하는데 보시면 얘기를 나누시도록 하시겠네요. 오늘 황정 의원의 아주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의견 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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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